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오늘 원래 금요일날 저녁에는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8월 14일부터 자아시법이 개정되면서 채팅창과 댓글이 전부 금지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부 안 되니까 제가 짧은 동영상만 올려서 여러분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강의만 여러분들한테 독하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봐야 아무것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부딪불 스트리밍 서비스는 당분간 정지가 되고요. 동영상만 올릴 것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유사투자전문가는 투자자문업자로 유도하는 건지 어쨌든 금감원의 자아시법 개정으로 이런 상황이 어려웠으니까 공지하기 위해서 제가 부딪불 이렇게 짧게나마 동영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짧은 동영상이라도 올려서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끔씩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하락 녹화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글을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